올해도 돌아왔습니다. 사랑과 정성과 선생님들의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득 담고 고3 아이들의 집으로 찾아가는 배달의 처치입니다. 이따가 상민쌤이 적당히 환호는 합성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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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달의 수능! 상민쌤 모셨어. 처음으로 민교와 함께 고3 배달의 처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 올해에는 특별히 짜잔 40일 기도 캘린더를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첫ement 예진이에게 무겁게 들고 온 간식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맛있게 먹었습니까? 체리권 국력이죠? 목소리 다치신 거 아니시죠? 조금 빡사네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예진아 그럼 잘 보자 플래스 하지 마세요 예민하세요. 예민하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 배우님 예민하시다고요 뭘 하다가 오셨길래 이렇게 벙고지를 뒤집어 우리 혼밥하고 있어 목사님 혼밥 정말 좋아하거든 네 항상 감사드려요 작년에 실수를 만회할 수 있겠죠 매달에 이거 아니에요? 너 어디서 왔어 기억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알았으면 됐습니다 모자를 살짝만 찍히면 없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아니 없어요 알카에다 갔잖아요 알겠습니다 카메라 이제 꺼주시면 안 돼요? 다 꺼서 다 꺼서 다행이다 이게 바로 스미의 거짓말이라네요 너 뭐야 저거 때문에 카메라 음식 했네 이거 거의 쿠키 영상감 아니냐고 내가 만든 쿠키 내가 만든 쿠키 안녕 안녕 잘 나왔어요 캘린더 잘 써 잘 지냈요 잘 지냈요 잘 지냈요 뭐하세요 봉네 제가 부른 거예요 예 오 발견했어요 내일 한 장씩 넘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매주 만나뵐 때마다 저희 안부 물어봐 주시고 기도증 뭔지 여쭤보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학년 남은 기간도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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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하고 다행 조회를 보자 고맙습니다 잘 가 잘 가 고맙습니다 이지원님 잘 지냈나 만나서 반가워 지원아 많이 안 갔는데 괜찮아 앞으로 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 이거 주로 온 거야 시간 내줘서 고맙다 만나서 반가워 지원아 반가웠어 이제 편하게 들어가면 돼 우리 너 가는 거 보고 있을 거거든 잘 가 또 보자 우와 잘 뛰네 배달에 그렇지 40일 수능까지 캘린더야 36일 근처에는 이 소미 쌤이 쓴 게 있어요? 나중에 볼게요 이렇게 평일에도 제 선물 준비해 주시고 힘내라고 이렇게 많은 간식들 너무 센스 있으셔서 완전 감사합니다 잘 놀고 잘 놀고 잘 놀고 잘 놀고 고마운 시간 내줘서 배달에 늦은 시간까지 학원 다니느라 둘 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위안 시간 내줘서 고마워 계속 보자 김 배달에 배달에 민준이를 위한 캘린더 고맙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줘서 준비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가 오줌 나 진짜 배달에 잘 왔어요 잘 왔어요 감사합니다 기독실 리더가 들어가 있죠 대박이지 네 힘 낼 수 있겠지 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독서실 가야 해요 독서실 가야 해요 독서실에서 열심히 까먹어 주의를 보자 잘 가 한 명 더 한 명 더 배달에 지효야 지효도 바쁜 시간 내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요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매번 준비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지효야 시간 내줘서 고마워 고마워 잘 가 안녕 배달에 배달에 과외 때문에 여기 왔다가 예배당에서도 늘 숨겨주는 우리 에스터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시간 내셔서 이렇게 친구들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공부 와서 해 주시니까 저도 청년 돼서 열심히 친구들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맛있게 먹고 잘 가 같이 공부하다 보세요 배달에 안 겪히고 있네 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주시니까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배달에 배달에 귀한 시간 내줘 우리 해경이 평천교회 고등부 선생님들 항상 고마운 마음가짐 가지고 계셔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같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줘서 참 고맙고요 우리가 코로나도 있고 해서 많이 버진 못했지만 항상 태경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야 널 위한 스포트라이트 선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아 우리가 이거 죽으러 왔잖아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달에 도전 고생하고 배달 제출 잘해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달 전달 매년 받지만 고3에 받으니까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받아서 맛있게 먹고 수능 잘 먹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상당히 피곤하시다고 하셨는데 미안해 저희 보시려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이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도 항상 그게 참 좋겠어요 그게 잘 못 나가는데 맨날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교회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안 보고 데려간다는 막내딸 역시 예쁘죠 선물부터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잘 가요 회사에 고생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항상 저희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줘서 고마워 우리 알아 같이 가시겠어요 자, 그 버스 타실 분 헬라렛 헬라렛 뭐하다 왔어요? 그냥 할 일하고 아 할 일하고 왔다고? 살림? 할 일하고 하다가 왔대요 항상 반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수현아 맛있게 먹고 샌드 해주세요 헬라렛 헬라렛 잘 있었어? 아예 나온 거야? 집 갈려고 이제? 하던 질까 고민하고 있어 아 진짜? 잘했습니다 예진이 저녁 먹었어요? 네 뭐 먹었어요? 마라탕 역시 젊은 MZ세대 마라탕 필수죠 잘 생각해보면 희온쌤이랑 저도 MZ세대인데 난 MZ세대 맞다고 다들 파이팅 파이팅 수능이 48일 남았는데 이렇게 멋진 선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거 먹고 더 힘내서 수능 때까지 이후 논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헬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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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겨주고 너무나 밝게 기다려주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선물을 주고 오는 게 아니라 선물을 받고 온 것 같은 따스한 기분이 저희 가슴속에 가득 남은 그런 3일이었습니다. 수능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지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서 좋은 결과 거둡시다. 50일 남았다고 했는데 파이팅 50일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고 홍보가 잘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50일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별로 안 남았다는 게 너무 슬프고 기쁘고 파이팅 해보자. 앞으로 사회 나가서 손이 되어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다. 같은 고산들 다시 힘내고 다들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거 스트레스 안 받고 준비하는 거 꾸준히 준비하면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올해 꼭 원하는 대학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좋은 성적 받길 바래.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지금에서 뭐가 달라지나 싶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1점씩 올린다는 마인드로 열심히 끝까지 힘내주시면 좋겠어요. 별로 안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좀 더 힘내서 이제 수능 열심히 보고 좋은 결과로 만났으면 좋겠다. 다들 남은 시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각자 목표로 하는 대학 꼭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다 끝나니까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자. 다들 파이팅하고 수능 끝나는 날에 웃으면서 보자고.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보고 다들 웃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능 때까지 파이팅.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유권합니다. 다 후회하지 않고 수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능 잘 보면 숱이 전부 떨어지는 걸로 하자. 얘들아 이번 년에 꼭 대학하자. 모두 파이팅. 모두 파이팅. 배달의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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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 초치. 배달의 터치 배달의 터치 배달의 터치